지금부터 ArrayList와 ArrayList가 구현하고 있는 리스트 인터페이스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상속하고 있는 컬렉션 인터페이스 간의 그 계층 관계를 실제로 코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rrayList 클래스는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강제하고 있는 메소드 즉 연산들보다 리스트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산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컬렉션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고 있는 강제하고 있는 메소드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컬렉션 인터페이스에서 강제하고 있는 어떠한 메소드에서 리스트에 더 필요한 어떠한 연산들 즉 어떠한 인덱스에 의해서 값을 가져온다든지 인덱스에 의해서 값을 저장한다든지 하는 기능성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상속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꼭 학생인 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적인 측면에서 학생은 보다 좀 구체적인 것이고요 사람은 보다 좀 일반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은 보다 공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학생은 보다 공통적인 정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어레이 리스트랑 리스트 컬렉션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뉴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어떠한 어레이 리스트를 어레이 리스트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명한데 다음을 보시면은 논리적으로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어레이 리스트를 컬렉션에도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은 오류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